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육개작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아 또 아 이거 뭐죠 아 오뎅멸치에 김치가 있군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아으 아 썸네이블 찍어야 되니까 나 좀 옆으로 가가지고 아 다시 아 아 아 아 이걸로 가자 아 오케이 됐어 아 육개장의 모양새를 또 한번 보시지요 이구요 이준호님 후원 2,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2,5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요렇게 있습니다 아 그죠? 오케이 네 그리고 각종 반찬들 그리고 각종 반찬들 아 이거 이거 불과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괜찮은거 좋은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.. 자, 7000원 입니다 아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 무슨 맛인지 아시죠? 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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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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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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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D 흠 흐흠 흠 흠 흠 아 어 이건 뭐냐 음~~ 센츠 같은 거로군요 아주 중독성 있는 맛이로거든요. 저는 이 맛을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이 맛은 이 맛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요만해. 아 손가락으로 치면은... 한 3마디 되나? 아 3마디, 4마디 정도의 크기. 딱 손 하나 크기 정도 되겠네. 아 괜찮은 겁니까? 7,000원이면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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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되게 땡기네요. 오묘한 맛이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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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라 그럽니까? 저도 처음 봐가지고... 음... 이거 뭐라 그럽니까? 생체 맛인데... 맑은 생체라 그래야되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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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플랫메이플님 별풍선 23개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? 대갈장군 머니이치님 화이팅요. 아 23개 펜갑 2222번? 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... 어? 아 이거 왜 모니터 나... 나갔냐? 아 뭐야? 컴퓨터가 꺼진거야? 샀디 와 viewpoint라 컴퓨터 꺼 увmond. 모니터가 나간줄 알았네? Katy 아아... 엙..... 아이샤... ㅎㅎㅎ 아 아 맛이 나쁘진 않은데 약간 싱거워요 개인적으로 맛도 괜찮은데 약간 싱거워 이거하고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이건 짜에요 이거 신겋고 짜고 달고 달고 그걸 좀 모르겠어 그 맛입니다 아시죠 짜고 달고 달고 그 맛이에요 멸치맛이 이거 단 것 같아요 달콤치큼 달콤치큼 한번 먹어볼까 어우 잘 먹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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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남자가 육개장 먹으려고 하면 화낼 것 같은데. 내 여자면. 아 그렇습니까. 하긴 여기 여성분이 없겠지요. 내가 여자면 입술에 이렇게 다 묻잖아. 립스틱 바로. 오늘의 육개장 먹방.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